팬분들 저희 포항스틸러스 선수단들 추석 때 시합 일정이 잡혀 있어서 다 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만큼 준비를 더 단단히 해가지고 남은 경기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. 팬분들은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시고 그러면은 또 저희 선수들은 다 기분 좋게 훈련을 하면서 팬분들께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제 곧 추석 연휴인데 음식 조심하시고 연휴 때도 경기가 있는데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저희 경기장에도 찾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추석 일단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우리는 항상 축하하다보니까 연휴도 잘 못 보내고 이렇게 힘들게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 와주실 수 있으면 대구로 와주셔가지고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명절 잘 보내세요. 즐거운 명절 되세요. 팬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.